3년 동안 고생했다. 졸업 축하해. 마지막 등록 기회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졸업식이에요. 아마 학교 분류가 이게 마지막. 괜찮아. 난 좋아. 난 졸업하는 거 좋아. 우리 학교 화장실. 여기서 이렇게 고데기 했던 장소. 이제 마지막. 맞아. 내 넥타이. 언제 졸업 사진 찍을 때. 훔쳐간 놈. 이걸 보고 있다면. 아니 이걸 보지 않아도 넌 저주 받게 될 거야. 오늘 마지막 브이로그야. 유튜브에 다 넣어야 돼. 맞아. 오늘은 누르는 거 없어. 맞아. 너는 저랑 졸업 앨범이 너무 싫어요. 왜 나 제일 좋은데? 졸업 앨범은. 진짜? 언제 봤어? 어제 봤어. 뭐야? 졸업 앨범은 너무. 미리 보면 안 돼? 안 돼요. 어. 으앙. 으앙. 경호실을 가볼게요. 열어. 당당대. 어. 아무도 안 계시네. 어.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서야야. 졸업 축하해. 감사합니다. 저희 담임쌤이에요. 너 마이도 안 입고 왔지? 응. 너 마이도 입고 왔어? 얘도 마이 안 입고 왔네? 얘 조끼도 안 입었어. 다 입었어. 다 입어버림. 어? 다 입어버림. 끝나면 버렸는데. 찍고 있는 거야? 어. 졸업해요. 민서 축하해요. 와우. 야 근데 어떡해. 항상 이 졸업 앨범은 다 이렇게 생겨네. 안녕. 오늘 교과 다 외웠어? 교과 불렀는데. 졸업식 날 교과 부르지 않아? 안 할 것 같은데. 빨리 오래 외워. 김민서다. 너 잘 나왔어. 어? 야 잘 나왔는데? 어 이거 잘 나왔어. 야 이거 보여줘도 되겠다. 잘 나왔죠? 네 저도 알아요. 어? 야 이거 괜찮냐? 뭐하냐? 야 나 졸업 사진 잘 나왔어. 야. 야 이거 일반화고. 야 내 회사 사진 작가가 볼게. 야 괜찮게 나왔는데? 야 근데 필터가 좀 에바다. 오렌지한. 야 이게 뭐냐 이게? 봐봐. 큐림이 잘 나왔어. 야 좋자. 이게 잘 나왔는데? 봐봐. 봐봐. 잘 나왔는데? 잘 나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마이 페이스 이거 잘 나왔어. 아 그래. 야 이수연 완전 깡패 아니야? 누구? 야 이수연 완전. 개멋이는데? 오 야 하즈민 개 잘 나왔는데? 야 이거 완전 잘 나왔는데? 하즈민도 너무 웃고 있는데? 하즈민 이렇게 안 웃잖아. 야 근데. 약간 이거 좀. 쪽팔려야겠어 얘는. 아니지 진짜. 근데 다들 너무 웃고 있어. 적당히 웃어야 되네. 진짜 우리 민서 졸업을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예쁘고 칠판도 깨끗하게 지우는. 민서는 정말 남다른 학생이었어요. 민서 칭찬 더 많이 해주세요. 역시 승인. 어 우리 민서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는 걸 증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하위. 야 너 졸업생들 잘 나왔어. 맞아. 야 근데 너. 야 나 웃는 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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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화내는 거 봐봐. 진짜. 목소리 짱 커. 아 목. 졸업 축하합니다. 앞머리 잘랐네? 어. 아 옛날부터 잘랐나? 아니. 머리도 잘랐잖아요. 아 머리 자체가 잘랐구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야. 아침 7시 50분에 강호사랑 만나가지고 꽃집 같았어. 아니 왜. 니네 자축했대. 아니야 나 자축이 아니라니까 나는. 너 타축 아니야? 어 난 자축 아니야. 자기 축하. 이리 와. 나 머리 잘라줬어. 어? 너 머리 파마했어. 응. 염색했어. 머리 약간 잘랐어. 이렇게 동그랗게. 응. 너 머리 약간 잘랐잖아. 이렇게. 너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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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되어있었는데. 너 그때 이상하게 잘랐다고. 아줌마가. 아니. 다시. 그때. 그 뒤로 안 봤잖아. 우리. 그래 왔어. 학교 왔어. 나 안 왔어. 그래? 아 학교 저도 안 맞잖아. 뭐? 실망이야. 너 완전 삐졌어. 빨리 잡아. 귀여워. 찰칸 알려주세요. 우와 예뻐요. 아니 왜 이래. 찰칸. 야 너. 졸업식 날에 사볼 건 거야. 야 이런 거. 나 진짜. 너무 강려한데? 교목이 없어. 안녕하세요. 너도 없고 교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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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고 가자. 너랑 축하해. 고마워. 너 진짜 보여주기식 떴는다. 맞아. 이게 더예요. 떴다. 너 거잖아. 가져가. 허리 위해서 찍어야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찍게. 쁘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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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더 있거든. 내가 너네 주려고. 뽑아왔어. 골라. 야 양철이 너도 골라. 나 이거. 어디다 해 줬어? 사랑하는 민서님께. 네. 어. 어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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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오늘 나는 우리가 애들이랑 다 찾을게. 너 울어. 울어. 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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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울면 안 되는 게. 너 아직 내 편지 안 썼잖아. 3년 동안에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모교를 떠나는. 졸업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10회 졸업장 회화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국회 영상 있습니다. 너무 졸려 아 끝이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야, 현주 때리면 어떻게 약한 애야 연약하기, 연약하기 현주가 이렇게 조각한 게 너무 대단한 거야, 그치? 네가 올렸어? 제가 올렸나 봐요 야, 사진 찍자,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하나 찍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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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 머리가 클리오타트라 머리가 되네 예쁘다 건강하게 잘 지내 축하해 그래, 천천히 안녕 언제 이렇게 가요? 하늘이 찍다가 혼날 게 없는 게 진짜 그렇지? 1반이었지 네? 1반 맞지? 맨 끝에 저기 너 몇 반이었냐고? 네 왜요 너도 1반 이렇게 보니, 그치? 맞아요 너도 1반 trapped by the 전학적 칼! 전학적 칼! 우리는 중학교때부터 갔다 왔어! 전학적 칼! 우리는 중학교때부터 갔다 왔어! 안녕! 안녕!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오늘 졸업영상 끝!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인스타 팔로우까지 해주세요! 안녕! 오늘 시끄러운 이유는 오늘 졸업식 브이로그에요! 아악! 다시 찍어야 되잖아! 다시 찍어야 되잖아! 아악! 아악! 손아야! 아악! 오지애라! 아악! 이력 남은데요! 이력을 띄는거야! 이력을 띄는게 죽어버렸어! 아악! 아악! 자자!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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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 me! 으악! 으악! 가우몬